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실탄이 발견돼 육군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. 육군 제35보병사단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11시쯤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재떠리에서 실탄을 발견했다는 주민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발견된 실탄은 권총실탄 5발과 탄피 1발, 소총탄실탄 1발 등 모두 7발로 1940년대에 국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군 당국은 대공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현재 경찰과 함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